안녕하세요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입니다 제가 카페 하나 개설했습니다 오셔서 가입 좀 부탁드리구요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할게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제 카페 오시면은 여러가지 있어요 뭐 가격별 견적이라든가 성능표라든가 벤치마크 그런것들이 있고 뭐 어떤 모니터가 좋은지 아니면은 마우스가 좋은지 막 그런것들 있잖아요 뭐 꿀팁과 정보라든지 PC 주변용품 그런쪽에 다 나와있는 부분들이니까 확인하면 참 좋을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음 만매님이라고 145만원짜리 견적을 요청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생 게임용이고 방송도 같이 하신대요 방송도 같이 하시고 어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야 때가 낮기때문에요 인텔 가는거를 좀 추천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i5 정도가 될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방송용이니까 게임하고 방송하고 같이 하려면은 i5 단일작업에 최적화되어있는 애보다는 i7 i7이 멀티스레딩이라고 해가지고 그 쓰레드가 8개잖아요 8개라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만큼 많은 일을 여러개를 한번에 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i5 보다는 i7으로 가는게 어 여러가지 일을 하기에는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해서 145만원짜리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145만원 아무래도 방송용이기 때문에 램은 16기가를 가야되는게 맞는거고 하드도 하드도 포함해달라 그랬구요 어 지금 제가 견적표 올려놓은게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인데 어 견적표 올려놓은 애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걸로 계속 교체하면서 제품분들 확인하고 뭐 더 좋은게 있으면은 추가하고 이런식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145만원 정도면은 130만원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추가 한번 해보면 좋을것 같아요 해볼게요 안그래도 i7 7700K로 들어가 있네 어 k로 들어가 있네요 i7 7700K 아주 낫놈이죠 낫놈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라이젠이 나오면서 좀 뒷방 늙은이로 밀려난 느낌이 없잖아 좀 강한 애죠 자 동작속도는 4.2 굉장히 높은 속도를 가지고 있구요 4코어 8스레디를 가지고 있는 어 고사양 cpu 라고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라이젠이 나오기 전에는요 어 보급형 비교전과 고급형의 사이에서 최 최고의 어 성능을 까 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것 같구요 뭐 저 위에 있는 애들은 답이 없는 애들이 고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애들은 그냥 제끼고 cpu만 봤을 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방송과 멀티 쪽으로 여러가지를 하기에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라이젠을 가도 괜찮아요 라이젠을 가도 괜찮은데 대략 가격이 어 1700은 제가 개인적으로 3.7 1700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동작성도가 3.0이에요 3.0이랑 4.2랑 차이가 너무 심해요 1700같은 경우는 제가 1700X같은 경우는 제가 해드릴 수 있겠는데 1700가지고는 좀 어려운 감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4.2 그리고 4코어 8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인텔 코어 7 i7-7700K 로 가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는요 에즈락 B250 에즈원 로 가겠습니다 제품은 깔끔하게 뭐 구성 저급 CPU 전원부의 구성이라던가 다 전체적으로 탄탄하고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구요 어 DDR4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CPU 장착되는 부분이고 M2 슬롯 있죠 만약에 M2 슬롯을 가지고 있는 SSD를 진행을 하실 거다 라시고 하신다면은 얘를 가도 아주 어 후회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메인보드도 이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메인보드도 이거기 때문에 제가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그리고 메모리는 어 16기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DR8기가 4 DDR4 8기가 삼성전자 다 알아주죠 근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 LED라든가 이쁜 방열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어요 최대한 성능으로 뽑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쁜 거 알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145만원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견적 안에서 성능을 최대한 뽑아드리는 방송 게임 게임 방송용 컴퓨터를 짜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LED쪽에 들어가야 될 투자 돈을 최대한 아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부분에서 최대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기가 16기가로 넉넉하고 깔끔하고 빠르게 솔직히 8기가 하면은 좀 뻑뻑한 감이 없잖아요 있어요 방송까지 하기에는 저도 방송하고 있잖아요 하가였대 보니까 알아요 얼마나 뻑뻑하고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 자 그래픽카드는 1070으로 갈 거고요 짐이 안 갈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고주파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좀 꺼려지고 지포스 1070 암호 OC 얘로 가겠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얘도 괜찮아요 MSI도 괜찮고 물론 더 좋은 제품들이 있는 거 아는데요 얘도 지금 충분히 보급형 기준으로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게 좋은 거 알아요 1600에 막 그런 거 좋은 거 알아 아는데 제가 이걸로 간 이유는 6만원 정도를 더 아끼기 위해서 아끼고 더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 SSD는 일단 MX300 이라고 해서요 대원 마이크론 가성비 아주 죽이는 놈이죠 끝내주는 놈이에요 얘도 끝내는 주는 놈이고 MX300 마이크론 크루얼로 들어가고요 읽기 쓰기는 500 500 정도로요 그냥 평균가로 들어가 있지만 이 제품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SSD 점유율 부분은 한 9% 정도 9% 정도 먹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고요 그래도 굉장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점유율이에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하나 원하셨었잖아요 하드디스크 음 그죠 하드디스크면 그냥 시게이트 바라쿠다 넣어드릴 건데 그 솔직히 하드는 어디가 좋다라고 이렇게 딱딱딱 찌워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뭐 물론 시게이트가 구리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시게이트만 써왔고요 써오면서 뭐 따로 그게 없었어요 뭐 뭐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없었는데 뭐 그런 것들 보시면서 뭐 토시바로 갈지 WD로 갈지 그거는 본인이 직접 정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요 100원 차이 나요 100원 차이 그래서 어떤 걸로 가시던간에 그거는 이제 사시는 분께서 입장을 딱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나는 토시바가 좋아 아 나는 삼성이 좋아 아 나는 WD가 좋아 이런 식으로 웬디스크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은 원하시는 걸로 가세요 자 그리고 어 벌써 이렇게 해서 149만원 145만원 10원인데 으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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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케이스는 일단은 너보죠 L530이라고 해서요 제가 자주 추천해드리는 애예요 자주 추천해드리는 애들이 왜 추천을 많이 해드리냐면 L530 케이스는요 어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풀러가 이렇게 나와있어도 풀러 없는 애들이 허다수예요 허다수인데 얘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하나 둘 세개 그리고 네개 다섯개 상단에 두개 전면에 두개 뒷단에 하나까지 해서 총 다섯개 쿨러가 다 들어가있는 애고요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옆면은 강아이류로 돼있어서 깔끔하게 어 돈값을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6만원에 아예 다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깔끔하게 그래서 검은색으로 들어갔고요 자 파워는 600와트로 들어갔어요 파워 600와트 마이크로닉스 거에 정격 600와트 구요 어 아 왜 또 예로 들어가 있니 마이크로닉스로 갈게요 마이크로닉스의 600와트 어 많이들 쓰시고 많이들 알아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믿고 가는 마이크로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닉스 600와트 그리고 80플러스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므로 아주 짱짱하고 안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따로 살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돈이 지금 좀 오버가 됐어 한 만원 만오천원 정도 오버가 됐는데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얘를 7700으로 낮추면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요 엔간하면은 7700K로 가는거를 추천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짜드렸구요 정리 한번 할게요 i7 7700K B250M 프로에즈원 그리고 삼성 DDR4 16기가 그리고 MSI 지포스 1070 마이크론 MX300 275기가 시게이트 1테라 하드 그리고 3R의 L30 강화유리 케이스 마이크로닉스의 600W 파워로 해서 총 146만7천원 나왔구요 마무리할게요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게 아니라 다른겁니다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렸구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할게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뿅 고맙습니다